서울시가 뇌병변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꾸준히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추진해 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10일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 출범 당시 만 5세에서 34세까지였던 지원 대상 연령은 지난해 만 3세에서 54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대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연령은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다른 사업에서 동일 내용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의 50%를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관 24개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구입비 지원과 함께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